연말정산, 대체 왜 하는 걸까? 1월 하고도 2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금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대체 왜 하는 거고 또 무엇을 꼭 챙겨야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각자의 경제적 활동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매번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에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뗀 뒤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의 개념이죠.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를 통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지불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 연말정산의 개념과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기준은 우리가 받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돈을 돌려받을지 다시 뱉어낼지가 결정되죠. 매년 1월 15일경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금방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30분 남짓이죠. 그러니 앞서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야 할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으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꿀팁,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소득공제란 직장인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꼭 써야 하는 여러가지 비용들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구간이 낮아진다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죠. 우리가 1년간 열심히 긁고 다닌 카드도 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그 이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 시작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후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참,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이 높아졌으니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월세도 공제가 된다고요? 방금 설명한 소득공제 말고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1인 가구라면 잠깐 여길 주목해주세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자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연말정산 간수하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직장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수하 서비스